안녕하세요 밥셰틀입니다 오늘은 피스타츠를 듬뿍 번진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 맛집 글라스바슈 를 소개합니다 구글평점 4.5점에 코멘트가 4000개 이상 달린 맛집인데 그 시간부터 사람들이 많지만 금방 줄이 빠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작은 사이즈 아이스크림 콘에 장미꽃 맛과 시그니처 맛인 아수타를 하나씩 얹고 피스타츠를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근데 아이스크림 위에 얹어주는게 아니라 아니 그냥 아이스크림을 묻어버리더라구요 생그림 추가도 무료라니 같이 앉아서 피스타츠를 마무리 해줍니다 작은 사이즈에 거의 만원이라 좀 비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굳이 가더라구요 콩피트 센터 앞으로 자리를 옮겨 맛을 봤습니다 생크림은 우리가 분야하는 생크림 맛인데 피스타츄와 겹들여 먹으니까 고소하지 좋더라구요 아이스크림의 경우 트리키의 아이스크림이나 젤라도처럼 쫀득쫀득하고 착착 발라보는게 좋았는데 은은하게 퍼진 오렌지꽃 향과 씹히는 피스타츄의 조화가 이 가게의 인기를 설명해줍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비둘기들도 코앞까지 달려줄더라구요 그럼 지금까지 밥쇼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